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당시 검찰 수사팀의 의견서였지만 재판부는 산정불가하며 시세 조정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실을 호도하는 보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와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 히림종합건축사무소관 유착 의혹도 김 여사는 현재 히림에 아는 분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서울의 소리가 몰래 녹취했다고 알려진 김 여사의 윤 대통령 관련 평가 역시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말했습니다.